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 탄핵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건 이제 조국 씨가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이고 보면 이재명은 촛불로 무료일 혁명 했었다. 연일 탄핵 암시 이제 아마 선명성 경쟁도 있을 겁니다. 비례대표 표가 걸려있고 하니까 조국당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든 간에 탄핵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게 되면 이런 기사들이 막 마구 뜨거든요. 비교적 이제 친녀 성향이 강한 문화일보 일면 톱 기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뜬 겁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대통령을 아끼시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은찮은 그런 제목이지 않습니까 총선 압승 때는 대통령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시게 되면 총선 압승이라는 것은 압승하면 예의상 가정문을 열었 붙였지만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선거판 자체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총선 압승에 대통령 탄핵 시사하나 대통령 탄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보시게 되면 이번에 아마 이종섭 주 호주대 사건을 가지고 이재명 씨가 지금은 표를 얻어야 되니까 상대방의 약정을 공격하는 것은 일상인 거죠. 국가 최고 책임자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만큼 총선 결과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총선 결과를 국민들이 결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공병호 tv를 봐 오신 분들은 선거 데이터가 어떻게 제조 생산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총선 결과에 따라 총선 결과는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에 나의 정치적 목숨 생물학적 목숨이 달렸다. 뭘 이야기합니까 화끈하게 만지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아는 거죠. 그래서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역대 최악의 여러분들 뭐죠 조작선거였지 않습니까 그냥 대통령 임기가 2년이 돼 안 됐는데 이런 데 얼마나 무직장 만졌습니까 사전투표자 기준으로 35% 선거인 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8% 정도 부풀린 거 아닙니까 7.68% 관내 사전투표율은 7.55% 그렇게 해서 이런 만든 유령사전투표율을 전부 다 쑤셔 넣어준 거 아닙니까 그걸 대통령이 다 침묵했지 않습니까 국힘당이 다 침묵했지 않습니까 험한 꼴을 당해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경보험이 있었고 선거를 못 지키면 본인과 나라가 어떤 운명에 처할 때는 이미 다 예상이 되는 시나리오일 겁니다 그러나 다 여러분들 입 닦아 그냥 없는 것으로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듣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다 깔아뭉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등의 여러분들 앞으로 험한 꼴을 당하더라도 뭐라고 여러분들 뭡니까 자업자득이라는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종습 사건은 워터게이트를 넘어서는 국가의 문란이자 헌정문란행이고 국가 권력을 체계적으로 범죄 활용한 것이다 말은 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전제조건을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아르헨티나처럼 잘 살던 나라가 정치가 후퇴하면서 망했고 사도 낱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브라질도 7대 경제 강국이었다 갑자기 추락한 것은 사법 독재와 검찰 독재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이 더 퇴행하지 않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맞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다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사람들한테 많이 먹혀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 다 만들지 않습니까 선거를 다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통령이 침묵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는 길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정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공식적인 이야기니까 좀 완곡하게 이야기할 뿐이고 여러분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역대 서울시장 선거에 이게 종로구 결과지 않습니까 종로구 결과라는 것은 다른 데도 다 비슷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2022년 서울시장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실제보다도 발표를 2.99% 더 올려가지고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표를 3878표를 만들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에 뭐죠 사전투표장에 7명이 올 때마다 위조투표장을 한 장씩 집어넣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 규칙을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 안 했는데 어떻게 선관위 데이터에서 이런 걸 찾아 냅니까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했으니까 이렇게 찾아진 거죠 그런 일을 언제부터 해온 겁니까 2014년 서울시장 정몽준 후보하고 박원순 후보가 붙었을 때부터 그때도 1566표를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잘 되거든요 그래 그 다음에 집어넣는 표가 점점점점 늘어난 거죠 2022년도는 왜 줄어들었습니까 대통령이 등장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줄어든 거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그냥 선거결과는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승을 해야겠다 하면 대승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 그냥 적당하게 승리를 해야겠다 하면 적당히 선거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손을 하나도 대지 않은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후보별 득표소에서 찾아낸 규칙이거든요 규칙을 찾아냈다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표를 만들었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표를 모든 선거를 다 이렇게 만지지 않습니까 역대 강서구청장 선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2년이 최대지 않아 실시했던 2023년 강서구청장 10월 11일 보궐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보다도 7.65%를 더 부풀린 거지 않습니까 위조 사전투표제로 38,306표 관내 사전투표가 37,771표 그걸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집어넣은 겁니까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표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3분의 1은 가짜고 3분의 1은 진짜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선거안회가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숫자가 나오잖아요 숫자가 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모든 선거가 다 선거를 만진 거 아닙니까 그럼 다는 뭘 이야기합니까 선거결과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만드는 방법까지 다 이렇게 찾아냈지 않습니까 목표 득표수를 채운 다음에 목표 득표수하고 실제 득표수 사이에 확보해야 될 득표수를 사전투표를 가지고 부풀려가지고 그 다음에 부풀린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전산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어 주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전행적인 방법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차익값에 집어넣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한 모든 여러분들 공식 데이터에서 사전투표는 대부분 다 손을 댄 거 아닙니까 그게 발각이 된 거잖아요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 일도 안 했잖아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 일도 안 했지 않습니까 위조투표지 제조에 필수적인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하나 관철하지 못하고 4월 10일 총선을 맞지 않습니까 기후제도 지내고 성황동도 찾고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선거판 자체가 완전히 기울여졌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고대 사람들도 아니고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과학적 발견을 다 깔아뭉개고 지금 와가지고 몸에 엄은 그냥 의사들이나 때려잡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쓰고 있으나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나리오인 거죠 제가 자주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없는 죄도 잘 만들고 있는 죄는 없앨 수도 있고 제가 조금이면 뭡니까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엄청나게 부풀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일보가 친녀 성향이 강한 문화일보의 일면에 톱기사로 올린 것을 제 눈에는 그렇게 여러분들 예사롭게 안 보이는 겁니다 김대중 주필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총선 저면 그냥 물러나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진 사퇴하라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연배가 되면 그런 이 글을 못 쓸 것 같아요 현직 대통령이 2년 됐는데 당신 총선 지면 그냥 탄핵당하기 전에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렇게는 글을 못 쓸 것 같아요 그런 글을 이러면 오늘 조선일보의 4월 10일 총선의 정권이 걸렸다 조선일보의 전주필 여전히 김대중 주필 글은 많이 읽죠 연세가 좀 더시가 총기가 좀 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김대중 전주필 글은 아마 지금 현직 주필이나 이런 사람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할 겁니다 수준이 안 돼요 아직도 여러분들 옛날에 류건일 주필이나 김대중 주필 같은 사람들이 글을 쓰던 거 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글을 쓴 겁니다 그러면 이분 연배가 80대인데 자기가 쓴 글이 미치는 파문이나 파장을 계산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노예하겠습니까 몇십 년 동안 이런 글을 써왔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노예한 사람이 제가 봐도 가슴이 떨릴 정도로 당신 총선에서 패배하면 그냥 탄핵당하지 말고 그냥 자진해서 내려오이라 나라가 시끄러울 테니까 이런 이야기를 저는 도저히 여러분들 김대중 주필 연배가 되더라도 그런 글을 못 쓸 것 같아요 설령 본인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런 글을 쓴 겁니다 내가 옳고 그런 문제를 뜬 건 너무 파격적인 글인 거예요 아니 대통령 보고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총선에 패배하더라도 대통령이 임기를 채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려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노태우부터 윤석열까지 대부분 대통령 6위는 핵심 메시지는 여소 야대에서 출발해 가지고 중간에 선거를 통해 가지고 여대 야소를 만드는데 대부분 성공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본인의 임기를 채웠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니까 김대중 전 주필이 말씀하시기를 여소 야대를 못 벗어날 것 같아 뭐 그다음에 뭐 성패는 20% 부동청 손에 달려있다 뭐 그런 이야기하는데 김대중 전 주필도 선거 부정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손을 안 대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그 문제를 언급 안 하니까 대한민국의 선거판이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것을 외면하기 때문에 항상 결론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앞부분은 참조할 만한 일이 있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흥미로운 것은 6명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만 제외하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5명은 모두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가지고 여대를 회복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을 유지했다 그래서 임기를 마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박근혜는 취임 당시에는 여대였으나 중간선거에서 여소 야대로 추락했고 결국 탄핵의 비극을 맞았다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윤 대통령 앞날이 가시밭길이다 이야기죠 여소 야대를 벗어날 길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뜻 한 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할 것인지 이렇게 끝날 것 같다고 이렇게 김대중 주필이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윤 대통령이 잘한 것은 이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데 크게 노력했고 그걸 찾아보니까 그게 노력을 한 거죠 지금 윤 정부가 의사들의 파업으로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지만 나는 윤 정부가 안정된 의석을 갖고 있었다면 이런 강공으로 나가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김대중 주필의 판단에 오를 수는 없지만 김대중 전 주필의 판단은 대통령께서 선거용 호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대 야소였으면 그렇게 강공책을 쓰지 않을 건데 여소 야대를 탈피하기 위해서 의사 정원 학대 문제를 좀 더 강공책으로 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본인의 해석이니까 오늘 들으시는 분들은 알았을 때 해석하겠죠 그러나 저는 지금 와서는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이 중대한 이슈를 꺼낸 것은 선거에서 좀 재미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리스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본인들이 계산했던 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정치를 하면 모두 다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심이 깊게 개입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떻든 정도를 그려야 되는 겁니다 의대 정원 학대 문제를 표를 얻는 데 도움을 여러분들은 얻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 이미 몰락이 시작된 겁니다 세상이 어리숙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선거 이전에 터뜨리게 된 것이 저는 지금 와서는 이분들이 선거의 여러분들 역전 드라마를 쓰기 위한 일종의 소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큰 주제를 선거 이전에 터뜨렸구나 이렇게 저는 지금 와서는 이분들이 의도가 그랬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좌파들은 그런 것이 능하지만 설마 윤 대통령이 그까지 하겠냐 이렇게 여러분들 믿으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강공책을 쓰는 거나 학부형들은 표가 많고 의사들은 표가 적고 이렇게 계산을 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주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하수인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윤 정권이 회생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좌절하게 된다면 과연 윤 정권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윤 정권이 회생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좌절하게 된다면 그거는 가정문이 아니고 윤 정권은 회생의 기회를 못 얻을 겁니다 과연 윤 정권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낀 거 아닙니까 선거가 완전히 기울이진 운동장을 묵인 방조 허용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거기서 본인들이 하면 머리가 좋으니까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그냥 뭉개고 가면 더 남는 장사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것도 다 공리적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전반을 보더라도 짱구를 돌릴 때 돌려야 되지 인생에 큰 길은 있죠 빠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올바른 길을 그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심한 거 아닙니까 계산을 해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달이 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선거의 당면에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있다 그는 크게 세 번 배우고 있다 부인권이고 공천권이고 이번 의사 파업권이 세 번이다 세 번 다 이렇게 배우는 걸 시행착오를 해서 안 되는 거죠 당과 충돌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발 양보했고 그것은 대통령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말은 쉽지만 나는 역대 대통령에서 그런 것을 본 기억이 없다 그 다음 여기 보시게 되니까 여기에 여기 제가 중요한 부분을 뺐네요 여기에 칼럼에서 이런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결과 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 전국의 주도권은 이재명에서 윤 대통령은 더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윤 정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이름뿐인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읽더라도 그냥 자진사태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주장을 펴는 겁니다 나는 글을 쓰더라도 이런데 이런 글을 어떻게 써냐 아니 대통령이 임기가 보장됐는데 총선에서 패배한다 하더라도 임기를 채워야지 임기 전에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영감님이 어디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냐 이야기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결단이 필요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야기죠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각이 그냥 돌출된 게 아니고 이게 3월 20일자 김대중 칼럼입니다 아주 많이 읽혔던 4월 총선 대차 대조표입니다 국힘이 패배하면 지금부터 한 달 전입니다 윤 정부는 기능 상실하고 선장 없는 나라 혼란 피하려면 임기에 상관하지 않고 결단해야 된다 물러나라는 겁니다 그걸 3월 20일 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나가고 난 다음에 굉장히 파문이 컸거든요 그런데 또 같은 걸 쓴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나이가 예를 들면 젊은 사람 같으면 철이 없다 이렇게 할 건데 노예함이라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노예한 수준에 온갖 좌파 단체와 세력들의 퇴진과 타격 요구는 총선 패배 이후에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고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가히 무정부 상태를 염상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애국심이 있다면 임기를 구실로 이런 난국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려야 되는 사체에 직면할 것이다 이게 3월 21일 날 똑같은 논조로 다시 여러분들 편 겁니다 저는 반대거든요 대통령 임기가 보장이 됐기 때문에 선거에서 중간선거에 진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않는 한 물러서는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게 물러서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참 그런데 이분이 그냥 젊은 사람 같으면 그런가 보다 철이 없다 이렇게 할 건데 80대 노예한 여러분들 칼럼 리스트가 이런 글을 쓴 겁니다 두 번씩이나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 나름대로 그렇게 감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참 그런데 이 김대중 주필은 대한민국 지금 선거가 어떻게 치른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2020년도 5월 26일 날 갈름입니다 선거가 4월 15일 날 있고 한 달 조금 더 지났을 때 표를 세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훤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김대중 전 주필 입에서 한 번도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표를 세는 사람이 결정하니까 이번 선거에 이기려면 이재명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이기는 것은 당연히 알 겁니다 알면서 물러나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도 그 이후에 김대중 주필의 글에서 선거 문제가 등장한 적이 없는 겁니다 이런 지금 상태인 거죠 이렇게 상황을 꼬이게 만든 거가 대통령 책임도 굉장히 큰 거죠 대통령이 대로를 걸으셔야 됐던 거죠 큰 길을 걸으셔야 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 뭐 그를 본인들 본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냥 불의와 불법에 침묵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이게 이런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박영선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가 맞붙었는데 박영선 박원순 후보의 성추행 사건 때문에 일어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 상태였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종로구 사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3878표를 집어넣었거든요 위조투표제를 3878표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선거인 수준으로 사전투표를 2.99% 이름들 올려가지고 그동안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전산 프로그램상에서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7명당 1표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바실리아tv의 조슈아 씨가 2022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서울의 425개의 이름 돈 가운데 당일 투표는 오세훈 후보가 거의 90몇 프로 정도로 압승했는데 사전투표에서 거의 40%대로 박영선 후보가 이기죠 425개의 돈 가운데서 그건 뭔가 아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했다는 이야기거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99% 7장 가운데 1장을 집어넣은 것은 조작 정도가 굉장히 낮은 수준인 겁니다 그건 뭐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전 주필이 425 총선이 끝나고 한 40일 지났을 때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다 아는 거죠 그러나 2년 4년 동안 거의 침무했거든요 그러면 선거 결과를 다 본인이 안다는 거 아니면 20% 부동층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선거를 누가 결정해 나와 있잖아 표를 세는 사람이 결정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 비겁한 겁니다 나라가 진짜 안 썩은 데가 없는 겁니다 안 썩었으면 내가 이 선거 방송 안 할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할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뭐 이런 사람들조차 나서 가지고 탄핵당하기 전에 그냥 알아서 기어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끼가 찬 겁니까 자 여러분들 이 한동훈 씨의 홀로 힘들다 국힘당이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인생관이나 이런 것은 일이 꼬일수록 이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업다운 업다운 이렇게 하더라도 길게 보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계속 오른 길 올바른 길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통상 그동안 검사 출신이더라 이렇게 하면 우리보다는 좀 더 사법정의라는 이런 부분에 좀 더 뛰어난 면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지금 이렇게 와서 보면 이분들은 유무를 유무죄를 만드는 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정의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타협도 할 수 있고 그게 본인들한테 정인 거죠 기원전 사식의 무렵에 강자의 이익이 정인 것이고 내 이익이 정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렇게 일이 많이 어렵게 꼬인 겁니다 한동훈이 홀로 힘들다 물리적으로 혼자 하기가 그래서 이제 아마 국힘당 내부에서 그동안 이제 나경원시나 안철수시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명목상 공동선대위를 구성했지만 그분들이 다 지금 지역구에 매달려 가지고 꼼짝 달성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투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신문에 나왔네요 원희룡 나경원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 함께 유시해 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였으나 후보들의 지역구 지지율이 저조하게 나오면서 지역에 발이 묶이게 됐다 꼼짝 달성할 수 없는 거죠 본인들 당낙도 이런들 기약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까 그래서 국힘당 내부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혼자 유시를 다니기에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와달라는 그런 요구는 많을 거고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들 구원투수가 좀 투입돼 가지고 역할을 분담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합리적인 이야기인 거죠 대부분 이제 선거가 치료지게 되면 2명 3명 5명 이렇게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나가지 않습니까 국힘 관계자는 한비상대책위원장 원톱 체제가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지금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누군가 도와줄 인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번 선거는 여러분들 능이 예상이 안 됩니까 안철수 후보나 원희룡 후보나 나경훈 후보가 몸을 뺄 수 없다는 것을 왜 지역구에서 본인들이 당선되어야 되니까 처음으로 지역구에 묶일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럼 뭐 선대본부를 그렇게 여러분들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거숙이고 그냥 한동훈 원톱 체제로 선거를 해서 이기겠다는 생각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게 뭐 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이 3명이 하는 거니까 그걸 좀 본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뭐 옳은 이야기입니다 한 명이 하면 한 명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면 더 나을 거고 세 사람이 하면 더 낫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정도 한번 물어봅시다 한동훈 원톱 체제가 아니고 두 사람을 여러분들 더 투입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동훈 원톱 체제가 아니고 한 세 사람 정도 더 투입하면 그러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많이 배움이 없더라도 이렇게 사물의 이치를 깨치고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고 이런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규 교육을 별로 받지 않는 분들도 농사를 여러분들 시골에서 농사를 몇 십 년째 지으면 농사 짓는 이치를 통해 세상 물리를 상당 부분 이해하시는 분들도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서강대학에 여러분들 한국학을 한 교수님이 경남 고성에 가서 사시면서 시골에서 농사만 오래 지어온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너무나 많은 세상의 이치를 깨우친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원톱 투톱 이런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것에 최소한의 이런 방어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선거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선거 결과가 본인들이 기대한 대로 나오겠습니까 참 사람들이 어리석기 짝이 없고 사람들이 사심이 눈이 가리면 정말 경중을 가리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해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이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은 모두 다 선거판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을 그냥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그냥 양심의 문을 닫기로 결정하는 순간 4월 10일 종선은 이미 결정된 겁니다 뭐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 너무나 섭섭하면 그렇다면 선거 안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선거장에 가야겠죠 그러나 근본과 본질이라는 문제를 외면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보세요 이게 이제 오늘 처음 공개되는 건데 역대 서울시장 송파구 선거 결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선거의 최종 결과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여러분 찾아낸 규칙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득표소를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처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이게 종로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게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이거 다음에 고치하겠네요 송파구 이것만 여러분들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송파구 자료입니다 제가 오늘 자료 만들면서 이걸 실수를 했네요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 서울시장의 송파구는 1566수표를 집어넣고 2018년 서울시장은 5571표를 집어넣고 2022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6466수표를 집어넣고 2022년 서울시장 여러분들 송파구는 3878표를 집어넣고 집어넣는 방법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2018년은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고 2021년 보궐선거는 4장당 한 장을 집어넣고 2022년 서울시장은 대통령이 처음 등장했으니까 7장당 한 장을 집어넣고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 가운데서 3분의 1은 가짜고 5분의 1은 가짜고 8분의 1은 가짜고 11분의 1이 가짜라는 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용감한 주장을 어떻게 펼치겠습니까 이런 게 거짓말이라고 하면 이런저런 거짓말을 얼마나 담이 커야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담이 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게 제이아 전문가가 분석한 겁니다 선거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규칙을 찾아내서 여러분들 이렇게 밝힌 거 아닙니까 이런데 투톱이 하면 뭐하고 쓰리톱이 하면 뭐하고 포톱이 하면 뭐합니까 이런 종로구입니다 앞에는 송파구고 쓰리톱이 하면 뭐하고 포톱이 하면 뭐하냐 이 이야기죠 모두 다 사전투표를 만드는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서구청장 선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테이블 3장으로 모든 게 다 밝혀진 겁니다 이 테이블 3개로 전국의 모든 역대 선거들의 이런 민낯이 다 드러난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표를 전부 다 집어넣어 줬으니까 4.15 총선에 부산 특별시의 이름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의 그래프 꼬라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꼬라지 더블당의 이름 차익값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전부 다 사전투표를 더해줘 놓으니까 플러스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도 모두가 침묵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뭐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뭉치면 선거에 이기겠다 꿈 깨라 이야기예요 너희들 꿈 깨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머리가 짧고 그냥 사실과 진실을 직시하려고 하는 그런 정직한 태도가 없으면 식솔들하고 고생기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보고도 이걸 보고도 언모론이니 뭐니 그 후 세력하고 여러분들 무슨 선을 그어야 되니 뭐 이따위 이야기를 했으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이기겠노 이야기죠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넣는데 너희들은 무슨 수로 이기겠노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이길 수가 없다 이야기예요 얼마나 지느냐가 남아있을 뿐이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낙담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신문에 오르는 대부분 그런 정치 관련 기사라는 것이 터무니가 없고 그러니 꼭 여러분들 의사 정원 학대에 밀어붙이는 꼴이나 똑같은 겁니다 사실과 진실을 직시하려고 하는 용기가 없으니까 그냥 우기고 그냥 뭡니까 밀어붙이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슬픈 예감이 여러분 오늘 보니까 뉴데일리 신문에 윤서인 만화가 제가 가끔 이렇게 윤서인 만화가를 소개하는데 물론 이제 윤서인 만화가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항상 구분해야 될 것은 어떤 인물에 대한 호불호하고 그 사람들의 사유의 결과물 결과물을 구분하는 거죠 윤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하고 윤 대통령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 여러분이 이제 오늘 방송 보시다가 저에 대한 호불호하고 제 사유의 결과물인 발언하고는 구분하면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덜 하겠죠 윤서인 카툰 총선 전망이라는 걸 싫은 겁니다 127화의 제목이 슬픈 예감이 틀렸으면 총선 예측 꼬라지 이제 화도 안 난다 이런 내용이 나와 가지고 이제 이게 오늘 윤서인 뉴데일리 신문에 여러분들 제목은 슬픈 예감이 틀렸으면 총선 예측 꼬라지 이젠 화도 안 난다 와 와 와 와 잘되는 당이나 망하는 당이나 내 눈엔 비슷비슷 의미도 없네 좌파를 끌어들이고 5.18을 떠받들고 의사들 때렸으면 이기기라도 해야 되지 않냐 나라가 어려운 골로 가는 것에 서글픔을 느낀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원래 나라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비례대표 그런 성률을 표시한 글에 볼 겁니다 여러분들 윤서인 작가가 이제 상당히 우파적 식재가 강한 보기 드문 그렇게 만화가죠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선거 결과가 나와봐야겠죠 나와봐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번 선거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은 이번 선거 크게 기대 걸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선거 딱 이렇게 봅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 관전 포인트는 얼마나 주물을까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역대 선거에 역대 선거를 주물러 온 것은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렇게 역대 선거에 다 표를 주물러 왔지 않습니까 10번인가 11번인가를 주물러 왔는데 뭐 그 이에 2014년 이전까지도 하면 더 나오겠죠 어쨌든 10번 이상 정도를 주물러 왔는데 4월 10일 총선에는 주물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또 아주 희망적인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4월 10일 총선에는 주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제 관전 포인트는 얼마나 표를 집어넣을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몇 장이나 집어넣을까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사 기준으로 25%의 표를 집어넣고 선거 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6.7% 정도 부풀렸거든요 6.7% 정도 이 6.7%는 호남을 제외한 겁니다 호남을 포함하면 5%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전국을 다 포함하면 호남을 보십시다 호남을 여러분들 포함하면 5% 호남을 제외하면은 6.7%가 되는 겁니다 이만큼 표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사전투표를 6.7% 정도 부풀려가 전국 평균이 2020년 4.15 총선에 그만큼을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 지금 이제 여당에서 보기 드물게 지금 선전하고 있는 동작의뢰 나경원 후보 여권 후보에서는 그래도 에이스죠 국민의힘 정말 기대준죠 나경원 후보한테 만 2천 표 이상을 집어넣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한테 만 2천 표 얼추한 6.7% 여러분들 부풀려 가지고 확보된 유령사전투표에서 만 2천 표를 집어넣거든요 만 2천 표를 집어넣는데 어떤 후보가 당선되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전패하고 유일하의 권영세 후보만 살아남은 겁니다 이번에는 권영세 후보가 어렵겠는데 보니까 만 표 정도 집어넣으면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4.15 총선에 강남 3구 6개 자리하고 용산구 권영세 후보 자리를 빼고는 다 패배한 겁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분도 강남 6개는 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전투표자 기준으로 35%를 집어넣고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6.7%가 아니고 7.8% 정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그 정도 집어넣으면 그것이 2023년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조작입니다 그 정도 일어나게 되면 강남 3구에 6자리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부산도 많이 뺏길 겁니다 이번에 지금 이제 얼마나 집어넣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야 전문가하고 저 사이는 약간의 견해가 좀 다릅니다 제야 전문가는 좀 그래도 눈치를 조금 보면서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나는 눈치 눈치 크는 거 없다 화끈하게 할 거다 이번에 그렇게 심각하는 거고 두 사람이 여러분들 누가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길 건지 사전투표일 딱 끝나면 여러분들 사전투표일 끝나고 사전투표일 발표가 되면 바로 결과 출구조사하기 전에 4 5일 전에 결과가 다 나오고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뭐 뻔히 보이는 겁니다 내한테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는데 서울법대 출신들 함께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김기현 씨 눈이나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씨는 함께는 이게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다 사심이 눈을 가리고 나면 보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심이 눈을 가리게 되면 그래서 굵직굵직한 나라 일을 하거나 이렇게 회사에서 의사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자기의 사적 욕심이 앞서게 되면 의사결정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되는 것은 공병호 tv를 통해서 여러분들 저의 논평은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거나 판단을 잘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실 수는 있지만 최소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사회현황과 관련해서 어떤 종류의 사적인 욕심을 가지고 저의 논평을 왜곡하거나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 점을 믿고 여러분을 보셔도 안심하셔도 제가 여러분들 능력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판단을 미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심 때문에 판단을 미스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화끈하게 손을 댈 걸로 봅니다 그래서 개헌 저짓은 탄핵 저짓은을 무너뜨릴 것이다 법 여건이 그렇게 봅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금 목표죠 왜 그런가 하니까 어쨌든 이재명 후보를 살려야 되고 조국 씨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보시죠 이 보시게 되면 조작을 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 좀 크게 뜨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송파구 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율을 동별로 차이칱 그래프 사전빼기 당일을 구해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가 일단 좌와 우가 좌우 대칭입니다 색종의 물감을 묻혀가지고 절반을 여러분들 접었다 폈을 때 나오는 데칼코만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 보시기 바랍니다 풍납 1동 플러스 13% 마이너스 11% 풍납 2동 플러스 9% 마이너스 8% 거여 1동 플러스 11% 마이너스 10% 이것은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 표본수가 큰 경우에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것을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래프는 특정 후보에게 사전투표 득표수를 듬뿍 더해주면 나오는 그래프인 겁니다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사전투표 득표수를 확 더해주게 되면 여러분들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런 선거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전형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줬을 때 나오는 여러분들 사후적인 결과물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큰 차이 값을 13에서 11을 전산 프로그램 이용에 계속 좁혀 나가게 되면 이게 0에 가까운 값이 나왔을 때 얼마나 표를 이동시켰는지 조작값이 딱 찾아지게 됩니다 그 조작값을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거의 복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구된 상태인 겁니다 이게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제거한 상태인 겁니다 왼쪽은 선관위가 발표한 바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선거 데이터에 기반을 둔 차이 값 사전 빼기 당일입니다 오른쪽은 그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좌우대칭이 아니고 숫자가 거의 오차범위인 0에 3% 이내로 아주 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복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서울시장선거 보궐래의 송파구 사례입니다 7장당 1장을 집어넣고 유령 사전투표자 16583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누구에게? 더블당 후보에게 그리고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2.92% 여러분들 부풀린 겁니다 어차피 실제 사전투표율은 국민들이 모르도록 다 만들어놨으니까 관내 사전투표의 14775표 관외 사전투표의 1808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16583표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실제로 사전투표에 오신 분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21.13%인데 실제 사전투표율입니다 선관위가 뭐라고 여러분들 부풀려서 발표했는가 하는 24.05% 발표 사전투표율입니다 그 차이인 2.92%만큼 부풀려 가지고 12,438표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걸 집어넣은 겁니다 이 왼쪽은 선관위 자료 오른쪽은 사전투표 조작을 없애인 상태 선관위 자료가 여러분들 조작이 됐기 때문에 사전 빼기 당일의 차이값이 플러스 9% 마이너스 9% 여기는 0%입니다 정상투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투표를 다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윤서인 작가도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신기한 게 아닌 겁니다 뭐 의사들 때렸으면 이기기라도 하든지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인 겁니다 표를 만 표나 집어넣어 주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나는 윤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선거 문제를 깔아뭉개는 걸 보면서 그냥 마음을 다 비웠습니다 그냥 저분은 그런 선택을 한 대가를 치를 것이고 본인이 뭐 치르는 것에 크게 억울하지 않지만 국민들이 센 고생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내가 뭐 그걸 막을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총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서울시장은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역대 선거에 다 이게 다 이런 그래프를 다 그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카툰 작가로서 이런 총선 전망에 슬픈 예감이 틀렸으면 뭐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틀릴 수가 없고 막 이대로 나오겠죠 왜 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뭐가 안 나오겠습니까 만들고 싶은 대로 원권 만들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특별도 기준으로 한 35%를 조작하든지 2020년 4.15 총선으로 25%로 조작한 건지 오야 마음인 겁니다 주인장 마음 주인장 마음이라 두 장 두 장 한 장 두 장 두 장 한 장 집어넣든지 아니면 뭡니까 좀 봐줘야겠으면 세 장 세 장 한 장 세 장 세 장 한 장 이렇게 집어넣든지 그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냥 본인이 죽는 길로 가는데도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난 몰라 난 모른다고 뭐 이런 식으로 화 있을 진저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다음 의로 문제 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광고 하나 간단하게 드리고 다음 주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름 선을 보인 것이 이 건국전쟁을 보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게 이제 김덕영 감독이 건국전쟁 신간을 펴냈습니다 활자로 보는 건국전쟁하고 또 영상으로 보는 건국전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건국전쟁을 후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킹덤 북세에서 펴낸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 한번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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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